축하하는 날 허벅 holy 많이 스트레스를 태어 어머! 그러면 이거 각자 해봐야 돼! 어머! 이렇게 외쳐도 돼요? 오늘 이렇게 이렇게? 또 또? 어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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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제 그러면은 이거를 뒤집어주세요 뒤집어요? 얘를 이렇게 그냥 망뚜멍이 밑에 있어가지고 막 뒤집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열면 돼 오! 오! 그러게 그러게 이건 찢을까요? 이거는 안 찢어도 돼요 일단 해보고 뒤집은 다음에 뒤집어있는데 어! 이렇게? 이거를 한 소리 뽑아보세요 네!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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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트레이트가 많으셨군요 그리고 화가 많아서 그럼 그걸 누르면 네! 됐다! 우와!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것도 깨지지 말라고 이렇게 돼있고 그 다음에 이걸 뒤집으면 스티커가 보내있어 자, 이거를 떼고 얘를 떼서 올려준 다음에 이걸 틀어가지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? 이거 먹어보니까 잘 안 나와 이렇게 예쁘게 완성! 이제 먹을 수 있어요 네! 할머니 좀 왔다 보아요 네! 하는 것이